돌아올 뎀추뿔 우와 우리 사진 완전 마음에 들어 여러분 이제 들어오세요 퇴근하신 것 같은데 목이 아파 원장님 벗은 거 나 처음 봐 진짜 저거 어디서 쳐다봐 빨리 뭐지? 아 원장님 계속 나오네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자 저는 설레는 키차이 두 분 왜 설레는 키차이처럼 안고 서 계시나요? 첫 번째는 컬러헌터가 국룰인가봐 제시해주는 컬러에 맞는 아이템을 제가 가방에서 찾아서 찍어야 돼요 저 여자부터 너무 열받아요 너무 저작권 프리 이미지 같이 생겼어요 화면 찍기 금지예요 절대 금지 절대 그럼 노잼플레이 하는 사람 분리수거 대상이에요 분리수거까지 분리수거까지 스마트폰으로 참가해줘 정신차리고 목숨 보존 화면 찍기는 노노노 분리수거 내지 않게 조심하자 그것 발사보이 오예 시몬 가자 어 이 색깔 이제 이거는 그냥 연습이거든요 어 이건데? 어 빨리 찍어요 아 나 이제야 알았어 여기 동그라미를 표시해주네 여기 안에다가 컬러 나오지 진짜 황당하다 진짜? 진짜 인자 어? 아닌거 같은데? 아닌거 같은데? 어? 이거 같은데? 어? 이거 내가 찍어줄게 흡사 그러니까 가슴치기 빨리 찍어 빨리 우리 이렇게 찍었어 햄님으로 진짜 색깔 흡사해 이런 색이 어딨어? 여기 있다 그래 햄장구? 꼴등이래요 복숨이 또래만기 햄버거 진짜 1등이 1등? 우리 진짜 높은데? 우리 안보여 보문지신 보문지신 또 있어 36등이래 36등? 음.. 안 왜그래 참아 더 습사진도 괜찮은데 어? 어? 2등 색깔 진짜 대박 1등 와 뒤졌네 닉네임도 열받아 헤헤헤 이러네 이거 같이 할 수 있는데요? 한 핸드폰으로?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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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아니야? 어? 이건 조금 따뜻한 듯? 따뜻한 듯? 어 이거 오케이 아 찍었어 찍었어 밝은 색이 없어 그니까 인터넷에 딱 검색해가지고 찍으면 안되나? 어 그럼 분리수거 대상이세요 아 밑촬영 엄청 많네 다들 없었나보다 지금 아 우리 56등이었대 어 아 낫다 네 헉 집에 저런 필터면 어딨어 어머 저건 뭐야? 어머 저게 뭐야? 어머 저게 뭐야? 어머 저건 뭐야 휴지? 어 물티슈 좋다 잘 찍었네 잘 찍었네 1도 아니여? 화이팅 핫 핫 핫 핫 핫 핫 15 questioned hurricanes storm 아주 숙덩 캠지경 그래도 상위권인거같아 기대 runtime 쳏 튼 혜지경 invasive 엠지경 없어 엠지경 없어 엠지경 없어 엠지경 없어 엠지경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30등인데 아직도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아직도 안 나왔어 엠지경 안 나왔어 우리 1등인거 아니야 우리 1등 아니야 우리 1등 우리 진짜 1등인가봐 진짜 아 우리 삼등이야 언니밖에 없는 그래도 사진 나갔네 아 셔츠는 진짜 저런 셔츠가 있네 쿨톤이신가 보다 아쉽네 그래도 나 순위권 처음이에요 진짜요? 네 바이파이 신난다 언니 하기 싫어서 그런거 같아 헉! 무너지 펴습니다 언니 이게 잘한다 근데 햄트부의 힘을 보여줘 햄트부의 힘을 보여줘 여기 배 어길 보여줘 양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제자리 걸음해줘 네 여기서요? 파이팅 아자아자 파이팅이다 엠트부의 힘을 보여줘 엠트부의 힘을 보여줘 엠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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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 떠요 저희는 발 걸지 마요 왔어요 왜 안 걸렸지? 왜 안 걸렸지? 지금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 봐 뒤돌아보는 줄 알았어 진짜 한자 공격하는 거 봐서? 잘 하신다 근데 다가오는 거 같지 않아요? 멀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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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탈락이야? 아예? 쟤는 뭐 들어오노라 애가 그니까 놀줄도 모른다 나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네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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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오직 웃기 아예 선택지도 없는데? 아예 선택지도 없는데? 또 줄넘기 또 넘기 제가 해볼게요 네 바닥이나 주변을 충분히 살피고 들을 소리를 잘 들으면서 뛰어 아 소리만 듣고 시전이야 실전에서는 둘이 사라져 힘내 L팀 절하 L팀 분덕 핵주 위험해 아 침착 났네 왜 경고 경고 침착하게 하지 하하하하 정말 웃기다 R팀 일어나 실력을 많이 손가락을 대라 바닥이나 주변을 충분히 살피고 줄의 소리를 잘 들으면서 뛰어 자 줄이 사라진다 힘내 4 2 1 시작 짠 아 아 아 아 근데 키스하느라고 지금 게임을 못하고 있네 아 키스 미안해 정할아버지 아 이런 시각 이런 야심한 시각에 지금 어 그래도 우리가 키스하기 딱 좋은 시간이긴 한데 우리가 이겼어 헉 근데 우리가 좀 더 오래뛰긴 했어 진짜 오 야 키스해 매 매콤하다 어 2단계인가 3단계 아 MVP 뽑는대요 여러분 가장 화력이 좋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투표해주세요 결혼하고 있는 투표 뭐야 그럼 투표 시작 아 우리 뽑지마 우리 뽑지마 솔직하게 마음이 시키는대로 뽑아요 우리 뽑지마 우리 뽑지마 우리 뽑지마 아 됐어 우리 뽑지마 섹시라고 잘할까 아 누굴까 누구지 이번 MVP는 맹구프사도 좀 유력하지 않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진짜 난 예상 못했어 나 자투한 아 아 아 어 진짜네 어 내가 3점 뽑았다고 3점 이 사람들아 자 어 나 믿는다 나 기대 좀 한다 믿어도 되지 뭐야되나 수상수록 미리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MVP는 아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 이 사람이야 내가 3점을 뽑았 3점을 해줬는데 3점을 해줬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게임도 못하는 애들 내가 3점을 뽑았는데 오늘 같이 게임해주신 백분의 배움방덕한 것들 햄구들 햄치즈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3점 걸어다준 직헌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는 일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게임도 이 게임도